데이터 입력 방법 첫 번째로 엔터 인데요 엔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 행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다른 설정 없었을 때 그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엔터 같은 경우는요 시프트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윗 행으로 셀 포인터를 이동한다라는 거죠 엔터, 시프트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esc 같은 경우는 입력 중에 데이터를 취소하는 거예요 escape의 약자고 esc, ap, escape가 탈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esc기는 데이터의 취소고 그 다음에 강제로 줄바꿈 우리가 자동줄바꿈이라고도 하는데 알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동일한 셀의 한 셀의 줄을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알트 플러스 엔터예요 알아서 들어가라 알트 플러스 엔터 그렇게 그 다음에 셀 서식 맞춤 탭에 가게 되면 자동줄바꿈이 있거든요 그 자동줄바꿈 확인나를 선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알트 플러스 엔터와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알트 플러스 엔터, 자동줄바꿈, 강제로 줄바꿈,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동줄바꿈, 알트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기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나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동일한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누르면 선택 영역에 동일한 데이터가 한꺼번에 입력된다 그래서 알트 플러스 엔터, 컨트롤 플러스 엔터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알트 플러스 엔터를 사용한다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 알트 플러스 엔터 알아서 들어가라 맞죠? 두 번째,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십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셀 입력이 완료되고 바로 아래의 셀이 선택된다 쉬프트는 반대 개념이니까 위쪽이죠 그래서 아래가 아니고 위쪽으로 간다는 거 엔터를 쳤을 때 아래쪽, 그리고 쉬프트 플러스 엔터는 위쪽이 되어버린다 반대 개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데이터를 여러 셀에 한 번에 입력하려면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사용한다, 맞는 거죠 네 번째,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수식이 적용되는 모든 인접한 셀에 대해서 아래로 수식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쉬프트 플러스 엔터 엔터를 누르면 아래, 쉬프트 플러스 엔터는 위쪽 네, 이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